음악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가정부응회로 7번의 설교를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부모에 대해서 드리는 설교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 딸 둘은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좋은 아빠라고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가장 큰 복입니다 자녀가 생겼을 때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인데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면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스스로 자기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를 사랑하면 그저 자녀를 위해서 잘해주면 그러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잘 기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 깊이 주고 오히려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모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극성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쏟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머리 위를 항상 맴돌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부모는 대학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 사립대학 어느 교수는 학년 말 학부모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하고 항의를 하는 전화입니다 총장실로 학부모가 전화 거는 경우가 많답니다 총장님 바꿔달라는 것 교수가 학점을 적게 주는데 항의하는 학부모 전화입니다 어떤 교수는 강의실에 웬 중년 부인이 앉아 있길래 누구냐고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애가 아파서 대리 출석하느라고 왔다고 기겁을 한 적이 있답니다 요즘에 대학은 유치원이 됐습니다 요즘 헬기 마음들이 군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전화해서 아들 안부를 챙기는 부모가 많답니다 아들이 산 타다가 넘어져서 긁혔다는데 겨울에 산에 왜 올라가게 했느냐 따지는 부모가 있고 아들 보직 바꿔달라는 부탁은 너무 흔하고 행군 따라다니면서 간식 주는 아버지도 있답니다 그래서 군대가 국방 유치원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셔도 참 어이가 없이 듣겠지만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가 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잘 기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게 결국은 아이들을 더 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고 부모에게 맡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평생 예수님을 낳아 기르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는 맡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존재지 부모가 마음대로 길러서 된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4살 된 딸이 짜증을 내면서 아 짜증나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걸 보고 막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는 그 딸이 귀엽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이쁘고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어른들이나 쓰는 표현을 쓰면서 어른들이나 짓는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어른들 보기에는 귀여워 보일 수도 있죠 그 어린애가 화를 내는 걸 보면 어른들이 빙그레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짜증을 낼 때 남편이 아우 귀여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화를 내는데 아우 귀여우시네요 이러면 여러분 회사 제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린아이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주변 어른들이 그걸 보고 귀엽게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하고 달라서 어린아이는 마음이 감정이 더 섬세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은 쉽게 상처를 갖는 겁니다 아이들이 화를 내면 윽박지르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버릇 없어 보이고 정말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화를 내느냐 말입니다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무언가 그에게도 감정의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모가 받아주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친구가 됩니다 표출할 수 없는 이 속에 있는 이 화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 속에 완전히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부정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부모를 떠나고 싶고 그리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자녀들 마음 속에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낼 때 부모는 어이없어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부모의 죄된 본성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함께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모에게도 모순된 행동이 있고 부모도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고 부모님에게서 어떤 죄성을 보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라 바로하라 똑바로하라 그렇게 말을 할 때 자녀들의 마음 속에 욱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당신이나 잘하지 당신이나 자기도 잘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화를 낼 때 부모는 당황스럽습니다 자녀 잘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반발을 하게 되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자녀들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부모는 싸우면서 아이들이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줄 그런데 자기들이 싸우는 것은 야단을 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부모는 드라마 보면서 자기 보고는 공부하랍니다 그러니 화가 나죠 부모도 거짓말하는 거 뻔연히 봤는데 자기가 거짓말한 것은 그렇게 혼을 냅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부모가 거짓말한 것도 보고 부모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보고 그랬던 걸 어릴 때 다 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잘하라 똑바로하라 바로하라고 하면 자녀들의 마음 속에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거실에서 엄마 아빠 놀이를 했어요 여자아이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아예 안 할래 그러면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야 되잖아 나 아빠 할래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또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저기 의자에 앉아서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정직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엄마는 어떤 모습이고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주 갓난 아기들도 다 압니다 부모는 마음껏 화내고 부모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입조심하라 그러고 어디서 화를 내느냐 그러고 아이들에게는 속에서부터 분노가 쌓이는 거죠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부모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진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만 하는 겁니까? 부모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욕망 부모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왜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오면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별로 성적이 안 좋게 오면 화가 납니다 아이가 어디 가서 뭘 잘못하고 오면 그러면 금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부모가 진짜 자녀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부모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너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별로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자녀들이 절망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능력에 따라 성적은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절망하는 것은 그 성적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뭘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뭘 잘못하고 뒤떨어진 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자녀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자녀들이 뭘 잘못할 때 뒤떨어졌을 때 그때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는 금방 자기가 원하던 욕구를 드러내 버리고 맙니다 젊은이기 위해 특별 새벽기도 때 어떤 남자 청년이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집이 고물상을 하고 슈퍼마켓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나는 자랑거리였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힘이 되드리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런데 대학교 합격 발표 며칠 후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내게 실망했다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도전을 포기했어 그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 나는 나름 열심히 했고 들어간 대학교에 만족하였는데 아버지의 그 기대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고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를 그 꿈 하나를 품고 지내왔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시 합격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냥 예전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아버지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다 자녀들은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시고 내 행복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부모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라고 하지만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 이기적인 본성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진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정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수구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지는 수구하고 무거운 짐 중에 자녀 양육의 짐처럼 무거운 짐이 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제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든지 잘 길러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자신의 죄성 때문에 자꾸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 자신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계획과 어떤 꿈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명심할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 비교 안 되게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와 언제나 같이 하시고 어디까지나 같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 마음 속에 오시니까 그러면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 이기복 교수님이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형편없는 성적이더래요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나는 육신의 부모는 성적 보고서 딸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성적 가지고 우리 딸을 달리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그 딸을 끌어안아 주었대요 나는 너의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는 게 없어 사랑한다 수고했다 그렇게 품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또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품어주었으니까 이번 학기에는 성적이 좀 높아졌겠거니 생각하고 보니까 더 떨어졌어요 순간 마음이 힘들어지더래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누르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책망할 분이 아니시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딸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었대요 그 다음 학기에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펴져 있더래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성적표를 꺼내는 딸을 보고 성적이 이제는 올랐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펼쳐보니까 형편없어요 너무너무 좌절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 이거 잘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더랍니다 너 딸의 얼굴을 보라 저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저렇게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성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성적 때문에 좌절하고 성적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성적 때문에 집을 가출하고 성적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내 딸 아이는 이런 성적을 가지고도 저렇게 기뻐하면서 화난 얼굴로 정직하게 내게 성적표를 꺼내 놓을 수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역사냐 비로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면 아이들의 눈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하면서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고 성경 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의 분위기예요 예수 믿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여야죠?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성경 읽자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압적인 분위기로 억압하는 분위기로 그거 안 하면 벌받을까 봐 이런 분위기로 하면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노래를 불렀는데 왜 아이들이 빗나가는 일이 생기죠?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모르니까 아이들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 말 없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부모에게 항상 지켜보면서 그렇게 질문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자기 친구들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예수 믿냐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좋길래 예수를 믿으시냐는 말 없이 주는 질문이니까 부모도 말 없이 대답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 뭐라고 대답하지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한 이것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니다 함께 지내보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시구나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들도 결국은 다 살면서 이런 저런 일 다 겪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모든 게 다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행복한 거지? 자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부딪히다가 결국은 묻게 돼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예수님 때문이야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여러분 이것이 최고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조급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좋지요 먼저는 부모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다음에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면 자녀들이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나고 늘 불만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아이들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 졸업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까?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행복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고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적인 서적들을 읽으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책이 많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양육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으시면서 진짜 행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진짜 귀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믿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그걸 부모가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인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잘 길러보고 아무리 잘 길러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동안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역사했던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부모가 대신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부모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은 그것밖에 없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들이 술주정병이고 망나니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장노님이실 때 그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나면 늘 꾸짖었어요 책망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벌받아 그런데 이 아들이 도무지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성교사님이 길선주 장노님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왜 아들을 저주하시나요? 아들을 축복하시 축복하세요 아들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는 거구나 축복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점점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아버지인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 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10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그 작정 기도가 끝난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문을 벌컥 열고 술이 잔뜩 취한 그 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교인들도 다 놀랬는데 그 예배당으로 버적버적 들어오더니 가운데 털 속 주저앉아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더래요 그러고는 아들이 확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네를 기를 때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실습이에요 믿음의 실험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모엘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셨던 참 큰 종들인데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까지 엄마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그게 공통점이에요 엄마 젖될 때까지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젖될 때까지 이 아이가 뭘 제대로 알겠어요 여러분은 엄마 젖 먹을 때 기억납니까? 그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를 떠납니다 사모엘은 엘리 제사장 집에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경건치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제대로 그 제사장 집에서 영적으로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젖될 때까지 엄마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 때문에 이 사모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모세는 더 그랬어요 모세는 아주 애급 왕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애급 왕궁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 젖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기도와 말씀 양육 받은 것 때문에 거기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어떤 핍박을 받는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헤어지기 전에 분명히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이 다 믿음의 실험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이 일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 우리가 이 일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들어보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부모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네들하고 같이 믿음의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반드시 역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눈이 뜨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울어요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방에 들어가서 저희 딸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이와 함께 계신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짐스럽고 고통이 되지 않도록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저희 딸이 울면서 저에게 소리소리 질러요 아빠 진짜 예수님이 아빠 마음에 계신 거 정말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계신 거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믿어지지요 아빠는 진짜 믿어줘요 나는 안 믿어진다니까 정말 뭘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또 한 번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딸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마음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를 데려다 주는 날 제 옆에서 갑자기 아빠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냥 학교 운전해 주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줄 생각하고 아빠가 당연히 해야지 아니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인터넷이나 여기저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 어떤 때는 거기가 정말 동조가 될 때가 정말 그럴 때 당연히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를 보면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도 못하고 계신다고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3 되어서 우리가 전교인들이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고등부에서도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자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는 믿으신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빠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 딸아이를 학교에 내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라고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딸이 저와 같이 사는데 제 허물을 어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계속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그 갈망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거 하나 그거 본 거죠 그러다가 결국 저희 딸도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잘 길러보려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자녀 기르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가정부흥의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한 장을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43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맨